여러분 우리 무상보시라고 해서 에고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에고가 따져볼 거 다 따져봐야 돼요. 자 이거 누가 달래요. 준 뒤에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와이프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봐야 되잖아요. 둘을 따져본 뒤에 참나의 마음으로 양심 51%를 하시면 무상보십니다. 저는 양심 51%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잣짐 이상으로 하시면 무상보십 맛이 더 강해요. 에고가 유량공덕은 유량공덕대로 또 짓겠지만 무량공덕도 지으신 거예요. 왜? 참나 힘이 강하게 드러났으니까. 여러분 안에 있던 본래의 본성이 터져나오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고가 계산해서 한 게 더 크냐. 참나가 100%라고 하도 안 해서 그래야 자명하다고 난리 쳐서 했느냐. 뭐가 더 크냐예요. 참나가 자명하자고 해서 한 일이 그게 그 일에 51% 이상의 어떤 성격을 규정했다면 무상보십 쪽입니다. 무량공덕도 지으신 거예요. 유량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쵸? 이해되세요? 좀 이상한 말 같은데 이렇게 얘기 안 해주시면 여러분 무상보십이면 아예 보시 못해요. 지금부터 무상보시하십시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하시겠죠. 뭐가 무상보십인지도 모르겠고. 줄 때 내가 없애야 되나? 정신 멍 때리면서 주시면 무상보십니까? 얼마 줬는지도 모르고. 큰일 나죠?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불쌍해서 턱 뺀는데 5만원짜리 나오면 어떡하실래요? 그쪽은 보고 있고 나도 보고 놀래고. 그쪽도 놀래고. 너무 많아서 놀래고. 나도 너무 많아서 놀래고. 서로 봤는데 안주기도 뭐하고. 진짜 멀쩡하잖아요. 저도 한번 당해본 뒤로는 뭔가 손을 넣어서 최대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렇게 본 이건 애고잖아요. 유상이 있어요. 그쵸? 유상 49% 이하로 낮추시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제가 한 건 이유는 뭡니까? 나누고 싶어서. 그쵸? 그 마음에 더 힘을 주면서 주시면 이것도 무상보시가 있어요. 그쵸? 100%는 아니지만 무상보시는 맛이 납니다. 왜? 참나가 시켜서 했잖아요. 내 애고가 뭐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참나가 시켜서 했어요. 그런데 내 애고도 배려해 준 겁니다. 그쵸? 100% 참나로 한 것보다 못하다. 그럼 어때요? 아무튼 난 나대로 무상보시 닦았는데. 내 역량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쵸?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너무 기죽지 마시라.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이거 무상보시 이해한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견성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는 게 무상보시. 견성의 눈으로 안목으로 베푸는 게 무상보시. 참나의 현전에 맡기면서가 무소주지. 애고가 집착 안 한다면요. 이런 주는 행위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쵸? 멍때리면서 얼마 줬는지도 모르고 주면 그게 무상보시냐 이거죠. 아니라고요. 그럼 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벌써.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우리가 얼마 주고. 어떤 게 저 사람한테 제일 도움될지도 계산 다 때려봐야 돼요. 그쵸? 나도 때려봐야 되고 상대방도 때려봐야 돼요. 어떤 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자명한 보시인지. 다 때려보는데 애고는 관리자가 돼서 보조자가 돼서 다 계산해주고 해요. 참모가 돼서. 근데 그 감독과는 뭐가 해야 돼요? 감독하는 사람은 참나가 돼야 돼요. 참나가 감독을 하면요. 애고가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신경 쓰더라도 참나가 사심 못 부리게 하고 딱 나와 나 모두에게 이득되는 방향으로 이 일이 진행되게 딱 깨워서 감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딱 진행되면 그만이에요. 아카카 임uv주bridge 임uv주bridge 임uv주 Zhensky 임uv주 임uv주